명상 오래 하신 분들이 도닦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상이 엄청 많아요 내가 수행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하고 시작하면 몰라가 안 돼요 몰라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평소에 몰라 할 거라도 좀 줄여 놓으세요 몰라 할 걸 너무 늘려 놓으면 그게 소유예요 무소유는 몰라 하라는 거예요 몰라만이 진짜 무소유입니다 뭘 갖다 버리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놔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나 이거 없으면 죽어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한 번씩 놔보세요 그리고 그게 참나한테 하나님한테 더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고 있는 거 놓고 하나님한테 의지한다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걸 하나님한테 맡긴다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몰라 하면서 맡기세요 아니면 몰라 하면서 놓고 하나님한테 귀히 하세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몰라를 자꾸 하셔가지고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참나랑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됩니다 뭘 소유했네 안했네 이거는 부질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소유해도요 집착 쩔 수가 있고 많은 걸 가졌어도 집착 하나하나 물건에 집착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무소유예요 진리 측면에서 볼 때 근데 이거 하나 가졌는데 여기다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이거 강에 던지면 따라 죽을 정도의 집착이 있다면 이게 소유지 그렇죠? 물건 많이 가졌냐? 그럼 몇 개부터 무소유? 몇 개부터 유소유죠? 몇 개부터 풀소유일까요? 백만장자는 소유 억만장자는 풀소유 이래야 되나요? 여러분 마음에 달린 겁니다 무소유 소유는 몰라 하시는 분은 몰라 무소유 내려놓은 괜찮아 풀소유 진정한 풀소유 뭐 괜찮대잖아요 없는 게 없대잖아요 최고의 풀소유 여러분 플렉스 보살로 만들어 드리는 비법 있습니다 몰라 괜찮아 몰라 다 버리고 괜찮아 꽉 채워집니다 버리면 채워집니다 무소유와 풀소유의 진정한 수행 해보세요 몰라 잘해야 풀소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무소유를 해야 풀소유가 따라온다 괜찮지 않나 이런 거 아니 풀소유라는 게 내 마음에 바랄 게 없으면 풀소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망하는 게 많이 있다면 난 아직 가난한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어도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나는 부족할 게 없으면 풀소유죠 그래서 바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부자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닦는 데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정신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하세요 아무도 안 말려요 소유하세요 소유를 하라 마라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착을 버리라는 얘기를 했지 몰라라 하라는 얘기를 했지 물질을 소유하니마니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요즘 독당 사람들은 무소유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다 상이에요 보이는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상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나는 무소유하는 사람이라는 상을 소유하려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소유를 못 견디는 거예요 원래 다 버려야만 돼 병증이에요 정신적으로 병증이에요 모으는 것도 병이고 버리는 것도 병이다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버려야 한다 모아야 한다를 떠나서 필요할 때 쓰고 그렇죠 필요할 때 보살 때 방편으로 쓸 뿐 그리고 내 애고가 저게 있어야 행복하다니까 내 애고 적당히 기분 맞춰줘야 보살도 하니까 내 애고 기분도 맞춰주고 상대방 기분도 맞춰주고 이렇게 보살도 하는데 쓰시는 용도로만 잘 쓰겠다 이게 진정한 무소유고 풀소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irlines 나오고 일부 조회 촬영기자 감사합니다.